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편인데 스케쳐스 신발 덕분에 발걸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편한 신발 중 하나를 고르자면 스케쳐스 운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신고 있습니다 걸을 땐 하늘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디자인도 예뻐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서 제가 즐겨 신고 있어요 여행을 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걸을 일이 많아서 간편한 신발을 선호합니다 주로 스케쳐스 슬립인을 많이 신어요 신고 벗기도 편하고 걸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스케쳐스의 편안함을 느껴보시길 추천합니다 곧 우린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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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